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에 관련되서 한장으로 설명합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기입하고 각각의 전문적인 부분들은 상세하게 표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제안 업체의 기술 팀장이든 전체 제안에 참여한 기술 담당자가 정확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플랫폼을 서비스로 하기 위한 서버상에 필요한 제품들을 모두 기입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까지 뽑아서 기입합니다